Q. 강아지 경주 저희 이번에 강아지 경주라는 보드게임을 준비했는데 그냥 야수 이제... 죄송합니다? 테리오드 뭐 하는 거야? 태오처럼 멍멍이들이 나오는 중인가요? 그래서 이제 강아지 게임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강아지 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먼저 타는 사람이 이기는... 이거 연타를 엄청 해야 되는 거죠? 해서 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야? 나 이제는 거야? 잠깐 내가 마음대로 안 들다가 공이 없는데? 안돼 일로와 일로와 왜 쉬는 거야 일로와 좀 밀어주세요 됐다 안 돼 그래서 성형이 우승한 골프 승리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게임이군요 손이 많이 운동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월월합니다 앞으로 남은 선수들의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즐겨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힘을 이렇게 봐 아 예 팔 또 보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세계관 최강자들의 만남이에요 이게 털을 보십시오 이게 이게 왔을 때 이걸 얼마나 잘 이게 천에는요 월고 안하니까 감사합니다 가볼까요?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오오 오오 끝났어 오 되게 빠른데 두 개 몰아버려ו 한번에 아마 지금 두 개가 한번에 넘어갔는데 스키이 약간 알아서 이제 그 다음반에도 혹시 세 개를 한번에 넘기실지도 몰라요 혹시 그 다음반에서 세 개를 한번에 넘기실지도 몰라요 기회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진짜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리입니다 예쁜 두리 선배니까? 네 자신이 없어요 아까 점수하는 걸 봤는데 너무 정말 가차없이 누르는 걸 내가 봤거든요 저는 그 이제 여러분 킹홈 파이터즈 이런 거 아십니까? 저는 그런 1대1 배틀 계전에 굉장히 약간 목숨 걸고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선배님 근데 이게 연습을 해보니까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? 네 이 타이밍 감각도 중요한 게임인 거 같더라고요 아 설마 날 속이는 건 아니겠지? 그러면 시작을 외쳐주시기 공정한 게임을 위해 게임 준비 시작 끝났네 5초 왜 이런 줄 알았어 기쁩니다 덤벼하다 덤벼하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대결인데요 여기는 ENFJ의 모임입니다 네 저는 후배 ENFJ고요 선배님은 진짜 진정한 선배 ENFJ입니다 MBTI에 굉장히 자신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몰입인데요 과연 승자와 패자가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될 것인지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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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storm 끝 끝 끝 знает 안돼! 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. 꼴찌의 꼴찌는?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뭐 이겼으니까 받을게요.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 저랑 안맞네요. 눌러보시면 돼요? 뭐? 될 수 없어. 눌러보게. 누르라고 했지. 헌트기가 아니라. 아우 느린데? 빨리하면 돼. 너 빨리 누르면 빨리. 남이 급하시네요 아스티나. 지고 싶지 않은가 뭔지? 네 안녕하십니까. 그 모습은 마치 개 같았지? 아니 강아지 같은 건가? 이거 아스티나 거네요. 아 개가 같지? 아 네. 네 안녕하세요. 강성호입니다. 우승입니다. 앞에 뭐 게임을 많이 하셔가지고요. 뭐 이거 게임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거 같고.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흰색 개고요. 저 노란색 개입니다. 황구. 황구 백구. 아유 데디. 아유 데디. 아유 데디. 2. 1. 큐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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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칫볼이 하나가 자칫볼이 했거든요. 항상 지고 살지만 여기선 이겼네요. 아유 분한해요. 다시 해. 다시 해. 다시 해서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뭐. 뭘 좀 뭐야? 아악! 잠깐! 3. 2. 1. 시작! 이거봐 지금 봐. 컴스턴니. 컴스턴니 1x2 어머. 자. 아악! 아악! 컴스턴니. 우우! 짠다. 짠다. 에이! 자. 아 이겼습니다. 아 스테어 검술은 잘해도 이렇게 또 게임은 잘 못하네요. 네. 결국에는 행복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. 깜깜하게 2대0으로 이겨보도록 하겠.. 이겼습니다. 이겼어? 이겨보도록 하겠습.. 이겼습니다. 네네네. 대한민국 화이팅! 준비! 시작! 대박이다. 우와! 역전극 아니었어요? 방금 역전이지 않았어? 진짜!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시작하자마자 두 개를 가져갔지만 마지막이에요. 끝까지 구력으로 세 개를 가져가신 선배님 정말.. 아니요 선배님 하는 거예요. 지고 싶어 하는데.. 하하하하